오늘 조선별란사는 피끝마을 전설로 불리는 금성대군의 사사와 순흥을 피바다로 만든 정축지변입니다. 정축지변은 2차 단종보기운동이라고까지 불리며 금성대군의 죽음으로 시작해 금성대군의 유배지였던 순흥에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입니다. 피가 흐르다 멈춘 마을 피끝마을은 경상북도 영주시의 안정면 동촌일리의 다른 이름인데 조선시대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인 단종보기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순흥 안씨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에서 평민으로 추악했으며 대부분의 순흥 안씨들이 순흥을 떠나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등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답니다. 피끝마을이란 이름은 피가 낸 물을 따라 흐르다 멈춰 끝난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으며 단종회사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개유정난을 통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축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동복 동생인 금성대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해왕이 찬탈을 반대하여 눈밖에 난 금성대군은 계속하여 유배지가 옮겨지다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인 순흥도읍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의지에 금성대군은 이곳에서 순흥부사 이보음과 입을 맞춰 거사를 준비하던 중 신여 김연과 관노가 경문을 빼내 밀고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당시 풍기현감이던 김효급이 이 사실을 세조에게 알렸는데 김효급이 관노를 뒤쫓아가 빼돌린 경문을 가로채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가 세조 3년인 1457년이었는데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금성대군은 사자당했으며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는 교영에 처해지고 계속된 복위운동으로 인해 단종도 죽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전설인 정축지변이 등장하는데 한명의 육촌으로 안동부사인 한명진이 독단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순흥도호부에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전설이란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현대의 민담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에서 중기병 철기병이 출동해 2차 학살을 저질러 당시 도호부였던 순흥은 황폐화되었고 금방 30리 안에 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야사입니다. 당시 순흥과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284가구의 인구는 1679명이었으며 원래부터 그 지방에 살던 성씨는 안이신윤의 사성이었습니다. 정축지변 자체가 단종보기운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전설이지만 단종보기운동이 처절하게 진행되었으며 세조의 찬탈에 대한 당시의 여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단종보기운동에서 희생된 사람이 이 중에서 어림잡아 약 3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종회사의 묘사에 따르면 이때 순흥 청다리 아래 목 잘려 죽은 사람들의 피가 죽게 천을 타고 4km나 흘러 멈춘 곳이 지금의 동촌일리이며 때문에 피끝마을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당시 순흥에 본적을 두고 있던 순흥 안씨는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며 순흥은 영모의 땅이라고 온갖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호부였을 만큼 컸던 순흥은 단종보기운동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폐부가 되었으며 넓은 땅덩어리는 각각 영천, 풍기, 봉화로 찢겨져 통합됐습니다. 이후 숙종대 순흥부가 복구되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대 영천을 중심으로 풍기와 함께 영주군에 통합대 다시 사라집니다. 이 사건으로 순흥이 큰 고울이 되지 못하고 작은 시골로 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인데 계속 발전했다면 영주시의 중심부는 현시가지가 아니라 순흥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소수서원의 경자바위 또 약 90여 년 후 순흥에 백운동 소원을 세운 주세봉이 정축지변 당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밤마다 울어대자 이들을 달래려고 바위에 붉은 글씨로 경이라 새겼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사마를 당한 원혼들이 절규하며 울부짖었는데 땅에도 묻히지 못해 고구리 되어버린 원혼들이 밤낮으로 바람 비와 함께 소백산 죽게 백운동을 맴도났답니다. 경자바위는 중종 38년인 1543년 숙수사 옛 절터의 사묘를 세워 안양 선생을 주향하고 백운동 소원을 건립한 풍기군수 신재주세봉 선생이 유교의 근본사상인경을 새긴 바위입니다. 순흥 사람들은 정축지변에 연루된 억울한 혼령을 달래려는 의미로 경자의 붉은 치를 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답니다. 경자는 신재 선생이 직접 써서 응각한 것으로 신재집에서 밝히고 있으며 경자의 백운동은 풍기군수로 제1말 당시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격상시킨 쾌개이왕 선생의 글씨로 전해집니다. 정축지변의 주역이었던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음은 처형을 당하고 의거에 가담한 관리와 집안은 멸문됐으며 사민들은 석교리 일대 내가에서 집단 도륙돼 죽게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정축지변의 주체였던 금성대군과 순흥사민들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관찬사서와 성호사설, 북학의 등은 물론 지방지에도 등장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873년 조선말기 고종실록과 일제강점기가 임박한 1909년에 출판된 국조인물지에도 순흥사민들의 희생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안동에서 죽음을 맞는데 아들 이맹아는 죽음은 면했으나 종적에서 삭제되어 숭청도 청주에 안치됐습니다. 단종복위 2차 거사에 연루된 인원은 모두 21인으로 지역 부사까지 가담한 모욕사건 치고는 연자된 죄인의 규모가 너무나 작은 감이 있습니다. 경문이 도난 당하자 금성대군이 이미 이를 그르친 것을 알고 증거자료를 인멸했기 때문이라는데 실제 무참하게 사육당한 3인의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거사가 발각된 뒤 조정에서는 가담자 명단인 당야록을 찾으려고 순흥부의 땅을 모조리 뒤집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금성대군의 모의가 세조에게 고변된 것은 1457년 6월 27일로 고변이 들어오자 세조는 500여리박 먼 지방에서 일어난 모욕을 기다렸던 것처럼 14000리로 사후 처리를 했습니다. 고변 사실을 전하는 연료실 기술에는 관로가 금성대군의 신야를 사귀어 경문을 훔쳐 서울로 갔는데 풍기연감이 쫓아가 경문을 빼앗아 큰 공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풍기군수는 금성대군의 모욕 계획뿐만 아니라 경문 절취 사실까지 소상히 알고 있다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성대군의 계획은 공공연한 비밀로 세조 측 수령들은 이를 탐지하고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에 일망타지나라는 세조의 밀지를 이미 받아놓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증거물인 경문이 수중에 들어오자 즉각 인근의 나줄들을 몰아 금성대군과 가담자를 수색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실행했습니다. 금성대군이 거사에 성공하기 위해선 무력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 지방고울에는 병역 대상자의 정원과 명단인 군행만 있었을 뿐 부사 이보음이 동원할 상비군은 애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대군은 대해와 명분을 표방한 경문을 앞세워 먼저 영천을 접수하고 안동에 진출해 식소를 중심으로 2에서 3천명의 군사를 동원한 후 영남 일대에 경문을 돌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조는 순흥 외에 안동과 예천에도 동시에 신문관을 보내 죄인을 군문했는데 이것은 두 지역에도 의거세력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조의 사륙은 금성대군을 잡은 6월 27일부터 죄인의 신문과정을 거치는 한 달 이후인 8월 2일 순흥부 협파의 다른 후속 조치로 부치의 공예와 터전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조선 후기 이하수는 대평서당에 당시 죽게에서 참살당한 65가구의 훈령을 위로해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름도 성별도 인원수도 모르는 채 65가구라고만 했는데 300여 년 동안 구전된 65가구라는 숫자는 과장이 아닌 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흥 고울은 불더미와 피바다가 됐고 사람의 그림자가 끊어졌으며 도호부는 완전히 협파됐는데 수많은 내 외란을 겪었지만 정축지변보다 더 비참하고 큰 사건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순흥 3인의 원혼들은 의지할 곳 없이 지금도 떠돌고 있는데 지역관민이 수차 복권을 상소했으나 질국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순흥은 완전히 폐허가 된 225년 후인 1682년에 복설됐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도륙된 백성은 사당 한 칸 없습니다. 영조 14년인 1738년에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음의 신원이 복원됐으며 영조 18년에 금성단이 확충돼 제사를 올리게 됐고 정조 15년에 영월 장릉배식단에 금성대군 외 20인의 명단이 올랐을 뿐입니다. 영조 순흥면 금성단 악각수 사람이 한을 품으면 곁의 나무도 똑같은 크기의 한을 품고 더불어 살던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한이 풀어지면 그들과 더불어 새 삶을 살기 위해 되살아나는 나무도 있는데 자기 한 몸 죽었어도 사라져간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잊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순흥면을 스쳐 지나간 피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이 나무는 유독 은행나무의 여러 별명 가운데 압각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나이에 비해 작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나무는 200년 넘게 생명활동을 중단했다. 다시 살아난 나무라서 천년된 다른 나무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관원들이 마을의 상징이며 금성대군이 머물던 유배지에 가까이 서 있는 순흥 압각수라는 이름의 은행나무에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즈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 없는 한 도사가 남긴 말을 노랫말로 옮겨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도사는 순흥이 망하면 저 거대한 은행나무도 죽을 것이고 은행나무가 살면 순흥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도사의 예언대로 순흥이 사라지자 나무는 싹을 틔우지 않고 죽음의 세월을 살았고 순흥도 나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막막 궁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인 1683년 숙종이 직위하면서 단종이 복이 되고 순흥은 잃었던 순흥도호부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이 흐른 숙종 45년에는 금성대군을 비롯해 정축지변으로 희생된 순흥의 선비들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옛 지위를 되찾은 순흥 사람들은 옛 충신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금성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쌓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름 없는 도사의 이야기처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무려 200년 넘게 잎을 피우지 않고 죽음의 시간을 보내던 은행나무가 연초록의 새 잎을 피운 것입니다. 영역의 세월을 지나온 나무는 지금 30미터의 키로 높이 솟아올랐는데 불에 태워지고 찢긴 상처는 여전히 제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뿌리에서 솟아오른 줄기는 가운데에 중심이 될 줄기를 잃고 동서로 나뉜 두 개의 굵은 줄기만 남았습니다. 마치 두 그루처럼 보이는 얄궂은 형상으로 살아남았지만 나무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과거의 참화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놀릴 때 순응의 청다리에서 주워왔다고 농담을 하는데 정축지변 당시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버려졌다가 키워진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피큰마을 전설로 불리는 금성대군의 사사와 순응을 피바다로 만든 정축지변이었습니다.